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조금 아는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죠. OSPF는 Open Shortest Passed First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부분만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근거리망으로 근거리 통신망으로 통신망과 같은 자율 네트워크 내의 게이트웨이들 간에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규모 자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호배 총계를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호배 총계를 계산하는 것은 RIP죠.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거리 기반이냐 비용 기반이냐에 대해서 그런 것과 유사하죠. 그죠? 그리고 OSPF 내에서 라우터와 종당국 끝에 도달하는 그 국 사이에는 통신을 위해서 RIP가 지원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호배 총계를 사용하는 것은 RIP입니다. RIP. 그래서 여기서 OSPF하고 RIP가 또 역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일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죠. 그래서 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RIP. RIP는 뭐예요? 루팅, 인포메이션 그리고 프로토콜. 그죠? 이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송수신지 간의 거리를 라우터의 개수인 홉으로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30초 이내에 새로운 라우팅 정보를 발송함으로 이거는 큰 네트워크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서는 뭐예요? 네트워크가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뭘 줍니까? 부담을 주죠 부담 부담을 줌으로 뭐예요? 이거는 기업의 근거리 통신망과 독립적인 독립적인 소규모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OSPF 이거는 뭐예요? OPEN 그죠? OPEN SHORTEST 그죠? SHORTEST 그리고 PASS 그리고 FIRST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변경된 부분만 멀티 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함으로 RIP 보다 뭐예요? 네트워크의 부담이 적겠죠? 네트워크의 부담이 적다 그죠? 적합하지만 적합하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구성이나 및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맞나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네트워크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홉의 개수를 사용한다라는 이 부분은 RIP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죠 TCP IP에서 데이터 링크의 단위는 자 이것도 한번 정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어떤 프로토콜 어떤 계층에서 사용하는지 세그먼트는 또 어떤 층에 사용하는지 데이터그램에 어떤 사용 이게 다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딱 표로 일관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은 없어요 이제 그 부분에 해당 링크 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세그먼트로 나간다 뭐 메시지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물리계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리계층 TCP IP니까 4계층으로 나누죠 그래서 물리계층은 전송단위 물리계층 전송단위는 비트에요 비트 알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죠? 전송단위 그죠? 이거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트워크 계층 있죠? 네트워크 계층 전송단위는 바로 패킷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응용 계층 있죠? 그죠? 아니 전송 계층이죠? 아닌데? 전송 네트워크 잠깐만요 위에서 우리가 봤을 때 4계층이면 3계층 네트워크 물리 물리계층 맞고 데이터 링크 여기서 나갈 때 TCP IP에서 나갈 때니까 데이터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어차피 다 OSI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계층 즉 전송 계층에서는 이제 비로 진송 계층의 전송 단위 단위는 바로 패킷이 아니라 TCP에서는 TCP에서는 뭡니까? 세그먼트 단위로 나가고요 세그먼트 단위로 그리고 UDP UDP에서는 데이터그램 형식으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딱 싹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정리가 되기 때문에 TCP IP에서 데이터 링크 프레임이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정리를 싹 해두면 여러분들이 편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네트워크의 TCP IP의 열일곱 번째 마지막 문제네요 자 TCP IP에서 유닛캐스트를 의미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잘 안다 그죠? 뭐예요? 유닛캐스트라는 것은 고유 주소로 식별된 하나의 네트워크 목적지에다가 1대1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한번 보죠 메시지가 한 호스트에서 다른 여러 호스트 틀렸죠? 메시지가 한 호스트에서 다른 한 호스트에게 전송되는 패킷 맞습니다 그죠? 메시지가 한 호스트에서 망 망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특정 그룹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유닛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기에 이 내용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목 네트워크 일반에 들어왔습니다 자 네트워크 일반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ARQ 뭐였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ARQ 중에서 에러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블록을 재전송하는 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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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풀어봤죠 뭐였죠? 바로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고백엔 ARQ가 되겠죠 맞죠? 이런 것들은 뭐 굿해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토폴리지 토폴리지는 우리가 망을 의미하죠 그죠? 그죠? 버스토폴리지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토폴리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다 버스토폴리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죠? 망관리가 발생한 위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되면 여기에 찾기가 쉽게 찾기가 파악하기가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서 고장 났는지를 찾기가 이거는 쉽습니까? 19번 여기에서 네? 19번에서 우리가 이 지금 버스토폴리지 그죠? 버스토폴리지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올바른 것 중에서 우리가 이게 쉬울까요? 찾기가 언뜻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언뜻 보면 어 여기서 통신이 안 되네 근데 이 통신이 이 중앙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파생된 건데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각 스테이션이 중앙 스위치에 연결이 된다 이거는 중앙 스위치에 연결이 된다는 것은 스타형에 가깝죠 스타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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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는 게 스타형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터미네이터 그래서 종료하는 기기 종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데 터미네이터가 시그널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토큰 패싱 기법을 사용한다 이거는 틀렸고요 그런데 터미네이터가 시그널의 반사를 위해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이 문제는 거의 만점자를 없애기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처음 이런 내용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터미네이터 시그널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게 버스토폴리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뭐 설명은 생략은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문제는 좀 적어 두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과감히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20번 PCM 변조방식 변조방식이 우리가 대해서 배웠죠 그죠? PCM 변조방식 변조 과정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배울 때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표양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압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맞나요? 렌점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축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요 통상적으로 표본화 다음에 압축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압축을 생략하고 나오든 간에 표양부는 제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압축까지 나오게 되면 표압 양부 이런 형태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양자화 다음에 압축이 들어간다 이 두 개의 의견이 팽팽히 이제 막 가려졌는데 막 했는데 결과란적으로 어 이 문제를 출제를 하는 넷도그 관리사 2급을 출제하는 협회에서는 표본화 압축 양자화 부호화로 이렇게 정답을 어 그냥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 압 양 부 표압 양부로 우리가 표압 양 부 로 어 외우면 쉽다 알겠죠? 표압 양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21번 인접한 개방 시스템 사이에 확실한 데이터 전송 및 전송 에러 제어 기능을 갖고 접속된 기기 사이에 통신을 하고 신뢰도가 낮은 전송로를 신뢰도가 높은 전송로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계층은 무엇입니까? 뭐에요 딱 봐도 뭐해도 딱 뭐해요 딱 봐도 물리계층이에요 얘는 랭카드 의미하는 건데 그죠? 이건 아니겠다 그죠?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우리가 비트 계층으로 나오는게 물리계층이라고 했구요 데이터링크 층에서 나오는게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비트를 프레임 단위로 만들어서 네트워크 계층은 그냥 전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는 뭡니까? 종단 간에 오류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그러한 거예요 데이터링크는 데이터링크는 오류도 제어하고 프레임 동기 링크 효율을 효율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오류 없이 신뢰도가 높게끔 보내는 방법이에요 아 계층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물리계층은 물리적 매체로 통한 전송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답은 딱 봐도 이거는 4번이죠 예 아시겠죠? 예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자 A에 들어가는 용어 중에서 옳은 것은 A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비용의 사설망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는 기술이다 고비용의 사설망을 대체하는 기술이다 고비용의 사설망 사설망이에요 공인 IP가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가상의 터널 구조를 만들었다 가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V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터널을 만들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공중망 사이에서 구축되는 논리적인 전용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네트는 아니죠 퍼블릭 네트워크도 아니에요 사설망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VLAN이냐 VPN이냐라는 거죠 VLAN은 뭐예요? VLAN은 우리가 가상 사설망이 아니고 이거는 서버가 가상으로 만든 랜을 의미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죠? 근데 VPN은 뭐예요? 얘는 가상 사설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VP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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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비용의 뭐예요? 사설망 혹은 어 가상의 터널 가상의 가상의 터널이라고도 합니다 터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VPN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한번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정리를 따로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아 제가 여기서 이걸 하나 뺐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아 제가 이걸 왜 뺐죠? 요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다음 내용이 나타내는 매체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토큰패싱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전에 요걸 알아보기 전에 제가 요걸 안 적어드렸네요 VPN의 약자를 설명을 드릴게요 VPN VPN은 뭐냐면 버추얼 버추얼 어 프라이빗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사설망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VPN을 지금 많이 쓰는 데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안전하게 네트 인터넷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을 안 쓰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자기 꺼는 최대한 VPN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VPN을 사용하면 또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컴퓨터하고 VPN 서버 사이에는 암호화 돼서 전송돼요 하지만 VPN 업체가 뒤통수를 때리면 VPN은 안 쓰는 것만 못하죠 근데 다 대다수 이제 VPN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해킹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음 좀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암호화 되게끔 그래서 요즘에는 HTTP 프로토콜 HTTP 라는 어 그러한 어 보다 HTTPS 를 붙여서 시큐어 프로토콜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그래서 대규모 회사들은 대다수 HTTPS 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자신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HTTPS 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그죠 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자신 외에 다른 송신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점검한다 네트워크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패킷을 전송한다 패킷이 충돌하면 노드는 충돌 신호를 설정한 후 전송한 후 설정 시간만큼 기다린 후 다시 전송한다 자 뭔가요 이게 CSMA CD 방식인가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CSMA CD 방식은 뭐죠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 그리고 콜리전 디텍트 디텍션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거기에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눈치껏 하라 전송하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CSMA CD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다 자신의 다른 송신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일단 체크하는 것을 던져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한다면 기다리고 있고 패킷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바로 패킷을 전송을 하면서 눈치껏 전송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맞고요 이거 토큰 패싱이나 도맨드 프라이어리티 CSMA 똑같은데 CA가 또 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해설 해서 한번 보죠 먼저 토큰 패싱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토큰 패싱은 뭘까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토큰 패싱은 CS CSMA CD 방식 에 비해서 비해 토큰 패싱 토큰 방식은 뭐냐면 전송 매체에 접근하기 위에서 위에서 뭘 사용을 한다 토큰을 사용해요 토큰 토큰을 토큰이라는 토큰이라는 특정한 제어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채널이 예를 들어 휴지 그러니까 그냥 멈춰있던 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 휴지 상태 일때도 때도 마찬가지로 토큰이 토큰이 각 스테이션을 션들을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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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들을 스테이션들을 원형 즉 논리적으로는 링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링을 의미하죠 링이죠 링 그죠 링으로 순차적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이때 혹여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스테이션은 토큰이 자신한테 왔을 때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순차적으로 지나가는데 이때 뭡니까 전송할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는 있는 스테이션 스테이션이 스테이션은 토큰이 자신에게 왔을 때 왔을 때 뭡니까 채널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토큰 패싱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죠 그죠 예 그리고 토큰 패싱 방식에는 버스 방식 토큰 패싱 버스 그죠 토큰 패싱 버스가 있고 그리고 토큰 뭡니까 토큰 패싱 버스하고 또 한 개 더 있었는데 뭐였더라 어 이게 토큰 패싱 방식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암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토큰 패싱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demand priority 라는게 있죠 요것도 프로토클의 일정인데요 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내주면 학생들이 풀겠나요 그죠 예 demand priority 프로토클은요 이거는 10base 10base 다시 t 처럼 처럼 허브 망을 허브망 구성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허브망을 구성하고 그리고 스테이션 간에 스테이션 상호 간에 뭡니까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해요 로빈 방식 라운드 로빈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방식을 사용한다 요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CSMA CD가 있고 CA가 있는데 CSMA CD 아니 CA하고 CA부터 한번 보죠 얘는 CAMA CA 방식은요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것도 똑같이 캐리어 뭐예요 캐리어 센스 그리고 멀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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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세스 하고 뭐예요 컬리전 CD는 디텍션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컬리전 하고 어보이던스예요 어보이던스는 회피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OSI OSI 7계층 7계층 7계층에서 7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죠 계층의 맥 계층에서 맥계층에서 동작하는 액세스 매체 동작하는 매체 액세스 방법 으로 렌 아이고 렌 왜 이래죠 A A N 어 렌 뭡니까 렌 뭡니까 렌 환경에서 렌 환경 환경 에 서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소위 말해서 회선상태가 어 회선상에 이제 먼저 저는 데이터를 전송할 컴퓨터는 회선상태가 활동중인지 감지한 다음에 회선이 비어있는 상태로 감지가 되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회선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게 회선 사용 용도를 사용 의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충돌을 회피한다고 해서 기피한다고 해서 어 우리는 우리는 CA 해서 어보이던스 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컴퓨터가 컴퓨터는 회선 상태가 활동 중인지 활동 중인지를 감지한 다음에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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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우리가 보내는 어 전송 컴퓨터에게 회선 사용 용도를 알린 고 뭡니까 알리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충돌을 충돌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충돌을 피하는 거죠 피하는 방법이 매체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CSMA CD 방식 이거는 다 똑같은데 요렇게 있고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요거만 틀리죠 요거는 요렇게 해서 디텍션이에요 디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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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디텍션은 감지하다 라는 뜻이죠 그죠 얘는 뭐예요 CSMA CA하고 같은 방법으로 눈치껏 동작을 하는데 CSMA CA 아이고 어디갔나 어 CA CA CSMA CA 에서는 에서는 뭡니까 뭡니까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충돌을 미리 그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자신의 전송 의도를 전송 컴퓨터에게 보낸다고 했죠 그죠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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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를 알리 지만 그죠 알리지만 CD방식 CSMA CD방식은 뭐예요 얘는 회선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로 감지가 되면 감지가 되면 즉각 알리지 않고요 미리 알리지 않고 즉각 데이터 컴퓨터에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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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전송을 했는데 만약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비어있는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보내다 보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다시 보냈어 그럼 충돌이 나 버리겠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에는 뭐예요 다른 컴퓨터 전송하는 컴퓨터한테 전송하는 컴퓨터에게 충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어 충 뭡니까 충 충 아이고 충 왜이래요 충 충돌 뭐죠 충돌 발생 사 충돌 발생 사실을 어 충돌발생 사실을 알리고 충돌발생 사실을 전달받은 전달받은 컴퓨터 들은 뭐죠 우리가 CD니까 얘들은 임의로 임의의 시간동안 임의의 시간동안 어 대기를 한 후에 다시 재전송 하는 방식입니다 재전송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죠 예 그래서 토큰패싱과 토큰패싱은 토큰패싱은 토큰이라는 것은 특정한 형태로 가는 것이고 CS 더맨드 프라이어리티는 허브망을 구성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CS MA CA는 어보이던스에요 어보이던스 그래서 충돌이 가장 적은 것은 당연히 CA 방식이 될 것이고 위에 요렇게 나와있는 것은 충돌 신호를 전송한 후 설정된 시간만큼 기다린 후 바로 다시 전송하게 된다 눈치껏 보내는 거 그쵸 이거는 CSMA CD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안 드렸으면 안 드리더라도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뭡니까 여기에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거 두개의 차이점은 전송의도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차이점인 거에요 전송 받을 컴퓨터가 아시겠죠 예 벌써 40분이 남았네요 아이고 예 이보세요 설명을 하다보니까 점차 나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구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4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구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